김혜연씨의 무대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김혜연씨의 무대를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오, 많은 분들이 여기 계셔서 찬바리기수녀, 두 분이 안녕하셔서 반갑습니다. 두 번째로 당신, 두 번째로 당신 당신, 당신이 최고랍니다. 남자는, 남자는요 너보다도 부릅니다. 당신이 없으면,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답니다. 열어봐 주세요. 저와 하냐고, 물어보지 마세요 쑥스러워, 말 못합니다. 나, 잘나고, 못나고, 잊고, 웃고, 사랑하면 그만이지 첫 번째도 당신 손마탈을 거랍니다 여자는 여자는요 너무나도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 안 해줄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부끄러워 말 못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잊고 먹고 사랑하면 그만이지 첫번째도 당신 두번째도 당신 나에게는 당신이 최고랍니다 당신이 최고랍니다 당신이 최고랍니다 최고략 최고략